우리 민족의 정서와 삶이 깃들어 있는 한옥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 속으로 들어간 한옥은 우리에게 휴식과 여유를 선물하는 편안한 공간이죠 복잡한 세상살이의 시름에서 잠시 벗어나 삶이 단순해지는 시간 한옥이 안겨주는 맛과 멋, 풍류를 늘려볼까요? 오래된 한옥의 발자취를 찾아간 곳은 순천 월등면의 고즈넉한 마을입니다 이리 오너라 아하, 이 큰 대물을 보고 있자 하니 내 전생에 온 듯한 느낌이오 내가 전생에 선비가 아니었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이리 오너라 선비의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입장하고 보니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허, 이리 오너라 호호, 안녕하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허허, 퇴근 뒤시오 저는 이 집의 사장입니다 어허, 근데 건물로 보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대문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오래된 건물의 느낌이 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있던 건물이에요? 1897년에 상향이 됐더라고요 그때부터 물려 내려오는 집인데, 중간에 이제 걔 보수를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한옥 펜션으로 제 단장해가지고 조금 편리하게 화장실도 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가족이 5대째 대를 이어 살아온 유서 깊은 한옥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사장님은 한옥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다 많은 이들과 누리고 싶어서 한옥 펜션을 운영하게 됐답니다 어떻게 보면 한옥 스테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경 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이쪽을 예쁘게 꾸며도 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으로 고택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나머지는 그대로 살려서 이제 벽지만 새로 바꾸고 편리할 수 있는 거는 주무시기 편하게 침대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됐어요 사랑채는 차실로 꾸며졌는데요 긴 시간을 품은 한옥의 감성에 연립차의 그윽한 향기가 더해지니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순간이네요 차 한잔의 여유와 함께 자연과 어우러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을 즐겨봅니다 한옥에서 온 어떤 밥상을 받게 될지 궁금하시죠? 음식에 진심을 담는다는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 중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오,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나 본데 여기서 어떤 걸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연밥을 찍어 있거든요 연, 향기, 향기에 이렇게 오곡밥이 들어있어서 맛있는 냄새가 날 거예요 연잎밥? 네 천연 식재료라 특별한 맛을 안 내도 값만 맞추면 될 거예요 자연재료에 정성을 가득 넣은 건강한 밥상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맛있는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이건 뭐 한옥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행복이에요 와, 지금 반찬부터 시작을 해서 밥까지 어느 하나 자연이 아닌 곳이었다 자연의 밥상입니다 자연의 밥상입니다 야, 이거 연잎밥 보세요 오, 향 좋아 연잎향을 고스란히 머금은 연잎밥에 갓가지 나물과 고기 반찬까지 한옥에서 누리는 푸짐한 밥상 부럽네요 행복해 맛도 맛있는데 공감이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옥에서 연잎밥과 함께 이런 자연의 식재료와 함께 먹고 있으니까 우리 장금이가 저에게 밥상을 내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인근이 수라쌍이 별겁니까 건강하게 맛있게 먹으면 그것이 수라쌍이지요 이번엔 또 어떤 한옥의 정취가 우리를 설레게 할까요? 순천 문화의 거리에서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한옥 카페 감성 돋는 인테리어가 눈을 사로잡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한 관광두래로 주민사업체 형식으로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주민들과 함께 화합을 해서 한옥에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곳 한옥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보통 한옥이 5칸인데 보다시피 6칸으로 되어 있고요 80년 정도 된 한옥입니다 역사가 상당히 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하숙집으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개조를 해서 지금 사업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이토록 여유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니 놀라운데요? 마음의 쉼표 하나를 찍어보는 감성 돋는 공간입니다 한옥에 오면 왠지 모르게 한옥을 좀 더 깊게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좀 무언가 한잔하면서 뭔가 좀 우리가 느끼고 싶은데 뭐 있을까요? 동의보감에서 나오는 전통 쌍화차를 24시간 정성으로 달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끓여내면 거의 보약인데요 순천의 특산품 매실이 들어간 매실 쌍화차랍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는 가래떡도 빠지면 섭섭하겠죠 한옥 감성을 고스란히 살린 한식 디저트 맛볼까요? 한옥의 고스넉함을 고대로 이 디저트에 담은 것 같습니다 이 쌍화탕부터 시작을 해서 특산품 매실 또 호떡 안에 또 매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을의 땅부터 시작해서 쌍화차까지 이곳에서 직접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런 고등록한 한옥에서 이런 차 한잔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진한 쌍화차 한잔에 몸속 깊이 따뜻해지는 기분 느껴보고 싶은데요 매실고 떡은 또 어떤 맛일까? 궁금하다 궁금해 훨씬 더 쫄깃쫄깃한 느낌이 있고 소화가 잘 될 것 같아 충천의 특산품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게 이거 엄청난 매력인데요 오늘 제가 한국의 먹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름다운 한옥 안에서 맛있는 음식도 맛보고 그리고 좋은 디저트도 맛보면서 한옥의 매력을 느껴봤는데 여러분도 한국인의 제대로 된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한옥에서 모든 걸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왕이 된 느낌이요 한국인의 정서를 담고 있는 한옥 긴 시간을 품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공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옥에 대한 향수와 애정을 갖고 있을 텐데요 일상의 지치는 어느 날 한옥으로의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포근한 봄날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스한 온기가 찾아들 겁니다 이제 또 봄이 왔잖아요 봄을 맞이해서 또 여행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설레고 만원이 주어졌는데요 너무 요새 고물가시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단돈 만원으로 즐기는 원주여행 출발해봅니다 고물가시대에 만원으로 여행이라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와중에 제 눈에 띄는 게 있었으니 원주투어 뻗습니다 일단 가격이 너무 착해 가격이 너무 착해요 우리 어른 기준에서 원데이 패스 하루 종일 탈 수 있는 패스가 단돈 5,000원 5,000원밖에 안 합니다 마침 달려오는 시티투어 버스 가자 원주 시티투어 버스로 초저가 여행에 나섰는데요 좋죠 원주 시내를 쫙 돌아가지고 또 저기 중앙시장 먹거리까지 가니까 관광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거 같아요 편하고 경제적이라 관광객도 만족할 만한 버스인데요 간만에 소풍 가는 마음으로 도착한 간연관광지 간연관광지는 오래전부터 원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원지인데요 대학생들의 목고지 장소이자 한여름 더위를 씻어준 물놀이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던 장소지만 지금은 소금산 그랜드밸리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중이죠 오늘 그 간연관광지가 첫 번째 여행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출렁다리와 울렁다리의 스릴과 건강에도 좋은 이번에 새롭게 울렁다리가 개장해 문화관광 해설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울렁다리에 오르기 전 표부터 구입하는데 얼마인가요? 5천원입니다 5천원이요? 시티투어버스 이용자의 경우 5천원이라는 할인된 금액으로 매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꽤 먼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또 소금산을 따라서 이렇게 멋지게 길을 조성해놔서 풍경이 너무 예쁜데 근데 저 멀리로 뭔가 제가 보지 말아 할게 혹시 저의 미래인가요? 그렇죠 앞으로 닥쳐올 운명인가요? 네 운명의 장소 그곳은 바로 울렁다리 출렁다리도 멋있지만 울렁다리는 규모가 맞습니다 네 훨씬 더 크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우리나라 산에 있는 다리 중에서 가장 긴 다리 맞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또 왔네요 네 자 건너보시죠 아 그럼요 저는 뭐 왜냐면 저는 두려움을 모르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건널 때 마음이 울렁거린다 해서 울렁다리 정말 울렁울렁 할 만큼 하찔합니다 한번 내려다보시죠 네 알아듣죠 네 제대로 보셔야죠 얼마나 예쁜지 봤어 봤어 봤어요 네 울렁거리는 마음 부여잡고 유리 바닥 위를 걷는 아찔한 경험 상남자 지영웅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눈을 뜨는 둥 마는 둥 건너가 보는데 어찌나 그 길이가 길게만 느껴지는지 1분 1초가 다이내믹한 순간 발밑으로 탁 트인 소금산 산새와 피돌아 흐르는 강물이 펼쳐졌는데요 그 규모와 길이에 한 번 놀라고 벗들어진 경치에 한 번 더 놀란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봄 기운이 물씬 마음까지 울렁이게 만든 울렁다리 자 이제 우리 소금산을 다녀왔습니다 아 이게 너무 좋긴 했는데 좀 높기도 높고 또 울렁다리에서 조금 전혀 무섭진 않았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살짝 긴장을 했더니 아 이제 좀 배가 많이 고픕니다 출출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다 샀어요 PD님 이거 계산을 잘 해보신 거예요? 요새 제가 출발 때 말씀드렸죠 요새 너무 고물까지 내려가지고 만원으로 여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림배를 부여잡고 일단 투어 버스에 다시 한 번 올라탔는데요 버스를 타고 이번에 방문한 곳은 우리나라 대표 한지도시로 불리는 원주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행지 바로 한지 테마파크입니다 다양한 한지 전시와 교육이 진행되는 곳인데요 올해 첫 전시행사로 조병국 작가의 초대전이 마련됐습니다 자연 풍경을 한지로 표현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강원도에서 제주까지 한지로 표현한 아름다움 제가 자연에서 보고 느낀 촉감을 한지라는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내면에 깔린 여러 가지 한국적이고 은은한 그 미가 저한테는 와 닿기 때문에 한지를 선택해서 그 스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지도 우리 종이가 다 나무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나무로 만든 한지로 또 나무를 표현해서 그런지 진짜 살아있는 것만 같아요 자연을 많이 바라보고 그걸 속에서 보게 되면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한지로 만든 작품의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 한지의 우수함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원주 한지 테마파크 관련로는 무료! 자 오늘 하루 원주 초저가 여행 만 원의 행복에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성공! 약간은 찜찜한 성공 자 울렁다리 사행시요 아 갑자기 사행시 이거 쉽지 않은데 물 울음소리 물개 울음소리가 어떤지 아세요? 렁 엉엉 자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시다고요?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시다고요? 리 리플레이 엉엉 엉엉 우렁찬 물개 울음소리까지 흉내내 어렵게 얻어낸 찬스 원주 여행의 소금산 명물 출렁다리빵을 빼놓을 수 없겠죠? 따끈따끈 원주 쌀로 만든 출렁다리빵 냄새에 군침이 절로 넘어갑니다 한입 먹자마자 느껴지는 원주 고구마 맛과 쭉 늘어나는 치즈까지 맛있어 엄청 맛있어요 일단은 제가 원주 시티 투어 버스 하루 종일 타는데 5천원 거기다가 또 할인받아가지고 우리 간연 관광지 돌아다는데 입장료 5천원 해서 만원은 딱 채웠는데 제가 또 이 맛있는 원주 토토미빵을 먹느라고 근데 그건 어쨌든 간에 저의 이 번뜩이는 사행시로 찬스를 써서 했으니까 성공으로 그냥 치는 걸로 시티 투어 버스로 떠나는 원주 초저가 여행 고물가 시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단돈 만원으로 즐기는 원주여행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조건 없이 나를 좋아해주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반갑게 맞이해주는 반려동물인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그와 관련된 곳이 많이 생겨났죠 지금 바로 그 현장 속으로 떠나볼까요? 경상북도 안동시 노화동에는 한번 가면 또 가고 싶어진다는 특별한 카페가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다양한 책과 음반이 있는데요 귀여운 생명체도 있다고 하니 한번 구경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기원 애들이 있다 해서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 북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LP판 음악과 함께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인데요 이곳에 여유로운 분위기와 아주 잘 어울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양이들인데요 카페가 익숙한 듯 우아한 발걸음으로 이곳저곳을 누비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원래 책을 좀 집에 많이 가지고 있기도 했고 고양이도 좋아해서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책하고 고양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운영하게 됐습니다 3년 전 겨울에 또 마당에 있는 고양이가 또 새끼를 놓는 바람에 키우다 보니까 새끼 고양이를 또 보러 오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마리 한 마리 또 늘어나다 보니까 북카페 겸 고양이 카페가 된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외롭게 지내는 아이들을 한 마리씩 데려오다 보니 지금의 대가족을 이루게 됐는데요 사장님의 고양이 사랑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고양이들도 편안해 보이죠? 단순히 책만 볼 수 있는 그런 북카페의 지루함을 좀 떠나서 책을 또 보시다가 또 지루하시면 고양이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음악도 듣기도 하면서 그렇게 복합적인 문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런 장점인 것 같아요 고양이하고 책하고 되게 또 재밌는 경험 때문에 저녁에 또 맥주도 한 잔 하면서 책맥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간혹 이제 고양이들이 책이나 이런 소품들을 좀 이렇게 물어 뜨는 경우도 좀 종종 있고요 고양이 카페인지 모르고 오셨다가 이렇게 놀라서 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셔서 그때는 좀 당황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완전 장난꾸러기 고양이들 그러고 보니 카페 곳곳에는 구찌와 함께 고양이를 위한 장난감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손님도 즐겁고 고양이도 행복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북카페는 책 종류가 엄청 다양하진 않은데 여기는 뭐 문학부터 비문학 이런 것도 되게 굉장히 좀 폭넓게 많이 있고 또 고양이도 다른 데보다는 종류도 많고 좀 몇 번 오다 보니까 또 약간 친해져가지고 약간 친밀감 때문에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와도 이게 조용히 책 읽을 수도 있고 고양이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와가지고 애교와도 한 번씩 부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반려묘들과 손님들이 더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 사장님은 항상 고민입니다 낯을 가리지 않고 장난치며 노는 모습을 보니 사장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듯합니다 간혹 고양이를 장난감처럼 대하시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고양이를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책과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에 자리 잡은 소중한 공간인데요 이곳은 소형견을 위한 장소입니다 단순 애견카페가 아닌 미용부터 돌봄, 유치원까지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 번 구경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미용이면 미용, 카페면 카페 하나에만 국한된 곳이 아닌데요 애견 미용실부터 유치원, 호텔, 카페 게다가 강아지 용품까지 눈으로 직접 보고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좋아서 미용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일을 하다 보니 반려견과 견주님들이 편안하게 방문하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 매장의 장점은 실내가 넓고 야외 잔디 마당이 준비되어 있어서 작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매장 곳곳엔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녹아있는데요 소형견들이 신이 나서 마음껏 뛰어노는 걸 보니 아이들도 만족스러운 걸 봅니다 반려견뿐만 아니라 견주 분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네요 키우는 강아지들이랑 비슷한 강아지들도 많고 놀기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넓고 깨끗하고 강아지들이 뛰어놀기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거의 주말마다 올 정도로 여기 엄청 편해요 청결, 안전 등 예민한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쓰면서 운영하자 보니 단골수님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요 저도 놀러가고 싶네요 말티즈 키우시는 견주님이신데요 따님과 함께 작은 아이를 데리고 가족과 함께 모두 행복한 모습으로 매주 오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카페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강아지들끼리 싸운다더나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강아지가 싸우게 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게 가장 힘들고 다른 건 힘든 게 별로 없어요 행복한 사장님의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워지네요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는데요 입양하실 때는 신중히 결정을 해 주시고 입양 후에는 사랑과 정성으로 잘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열정이 넘치는 이들 가족보다 더 가족같은 반려동물 끝까지 지켜주실 거죠 행복한 주소로 realized 노력한 주소로 실행 일부 항물리 사실 도로는 파란색은 없어요 시동 먼저 끄시고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보시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운전면허시험장 시험부에서 시험감독을 맡고 있는 강양내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장님 저 어디에요? 아 1, 2종 기능시험장이네요 저는 기능시험장으로 가겠습니다 시험감독관은 아침에 와서요 부장님이 시험관 추첨을 합니다 하루에 두 번 추첨을 하는데요 내가 어디 시험감독관을 나가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06년도에 입사를 해서요 민원실에서 쭉 20년 정도 일하다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허리도 좀 아프고 건강상의 일로 조금 활동적인 업무를 하고 싶어서 시험부 일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안 켜져 있는 것은 수동으로 면허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면허증을 고객님한테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탈선 감점입니다 검지선을 고객님이 밟았을 때 이게 감점이 되는지 검지선을 꼭 확인을 합니다 내 소요시간 0000 초시간이 있어요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다 돼가는데 천천히 오시면 어때요 계속 3점씩 깎이겠죠 조심하시고 아우 맞게 마셨네요 많이 보셨는데 고객님 자세요 잠시 후 자요 예 자, 저 머리도 5개서 그리는게 맞죠 네 잠깐만 이제 아 설명하겠습니다 핸드폰 누우무드 하시고 끄시고 주머니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감독관 강양대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는 쳐주시고. 감독관은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1, 2종 기능시험장을 선호하는 분이 계시고 또 여기 비통제실, 대형, 대형견인, 오토바이 여기를 또 선호하는 분이 계시고요. 저는 참고로 선호 안 하는 분야가 도로주행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시험미예요, 고객님. 실격 내릴게요. 일단 넣으시고 시동 먼저 끄시고 사이드 올리시고 시동 끄시고 일단. 오, 스톱, 스톱, 스톱. 주관선 침범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연습을 안 하시고 오셔서 출발을 못해서 실격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은 항상 안전운전이 우선이라고 말해드리죠. 시험을 보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연습을 전혀 안 하시고 오셔가지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정말 연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죠.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철판 아귀찜 2인 주시겠어요? 네, 2인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서비스 네 번째 서비스에서 5분 estimator 2인 주시기까지chioid. 고기위원회 , 너무 falta,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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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사다. 오, 오, 오! bit. 수아, 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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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와우!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감독관 하고 나서요 고객님이 내가 왜 불합격했냐 계속 도로주행 마당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죠 근데 집에 오는 길에 너무 속상했어요 그럴 때 매콤한 이 아귀찜 정말 저를 이런 어려움에 힘이 나게 하는 음식 힐링하게 하는 음식 이런 음식이라고 봐야겠죠 정말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가서 쇼파에 앉아서 너무너무 한참 동안 앉아있었다니까 몸무게가 늘어야 크는 거야 우리 애들 엄청 뚱뚱하다가 팍 끄더라고 비타민 하루의 비타민 같은 존재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양래 언니가 제일 먼저 저를 맞아주거든요 안녕 반가워 하면 정말 그날 하루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고 피곤했던 제 마음도 몸과 마음도 언니의 그런 목소리와 언니를 보면 막 제가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업무에 쏟을 수도 있고 제 가족한테도 갈 수도 있고 언니는 정말 행복 바이러스 같아요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비법 이 국물을 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비벼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오늘 모처럼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미 씨랑 같이 먹게 됐는데 너무 후련하고 오늘 또 수고한 나에게 정말 힘이 되는 에너지를 준 거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전부 후련은 시험장 뿐이고 아구찜 뿐이고 잘 먹었습니다 화이팅 뿐이고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고 그 이름마다 특별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이름에 소중한 의미를 담아주는 이름꽃 화가 박석신 우연하게 시작한 이름꽃 그리기가 이제는 그만의 특별한 작업이 됐습니다 시골 마을 어르신들의 이름에 꽃을 그려주는 박석신 화가 지금 만나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김춘수 시인의 꽃의 한 구절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갑자기 왠시냐고요 아니 오늘 주인공이 이 꽃과 관련이 있어요 이름꽃을 써주신다고 하는데 그냥 들었을 때는 상상이 좀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마을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내려가 볼게요 대청호반에 자리한 한 마을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짚고 걸음보조기를 밀고 부지런히 어디론가 향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호기심 많은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할머니들 할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회관에 가는데요 그림도 그려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신다고 해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회관에서 누가 그림을 그려준대요 저도 그분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갈까요 할머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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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셔야지 가실까요 회관으로 네 대전시 동구 신촌동 서른 가구 남짓의 주민들이 오순도순 살고 있는 마을인데요 마을 회관에서 누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어머니 저는 안 동네에서 왔어요 근데 그림 그리는 화가랍니다 이제 어머니들 이렇게 뵈면서 특별한 걸 그려요 사람의 마음을 그려준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니들 마음을 그려드리러 왔어요 붓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한국 화가 박석신 2007년 우연히 이름꽃을 그리기 시작해 지금까지 드로잉 콘서트를 열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신 엄마 나이보다 훨씬 많아졌어 그렇잖아 많지 엄마 돌아가실 때보다 내가 더 훨씬 더 먹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엄마 이름이 엄마 이름이 어떻게 해야 돼 친정엄마 이름이? 대원래 월예 내가 엄마 이름을 여기다 광목에다 그려줄 테니까 거울처럼 걸어놓고 보고 싶으면 이거 엄마 이름 보고 영인 이름도 옆에다 그려줄 테니까 엄마 이름 같이 거울처럼 보면 좋겠다 지금도 보고 싶은 월예 씨를 내가 거울 보듯이 보라고 이렇게 그려드리겠다 나도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나도 엄마인데 내 엄마가 지금도 보고 싶다고 한 영인 씨 엄마 월예 달빛 같은 엄마라고 월예를 달 그리고 길 그리고 영인이라고 쓴 거예요 불과 몇 분 만에 완성된 이름꽃 캔버스 위에 활짝 피어난 이름꽃은 말 그대로 잔잔한 감동입니다 아니 작가님 제가 이름꽃 쓰는 거 뒤에서 살짝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금방금방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특징만 쏙쏙 뽑아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사람들의 이름을 그려오기도 했지만 상대방 그러니까 저한테 말해주시는 그분이 이미 나한테 모든 정보와 마음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따라서 그리기만 하면 되니까 내 이름이 잊혀진 어느 날 누군가 다가와 내 이름을 불러주고 꽃을 피워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름을 그린다는 거는 사실은 그리움을 그려주는 것 같아요 그중에 상처받은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이름꽃으로 작은 위로와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강우순 할머니라고 이름 딱 불러주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우순이라는 이름을 부르니까 기분이 좋지 너무 좋지 그럼 평소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머니 불렀어요? 손자들이 많으니까 재영이 할머니 수영이 할머니 뭐 이렇게 불러지요 이름을 이렇게 꼽 들어가니까 어때요? 두고두고 이제 두고두고 죽어도 우리 할머니 있다는 거 이제 물려가면 대대로 보노기요 이거 대대로 물려주실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고 해야지 손자들 그냥 진손자 킹킹이 놀리기 갔다 놓으면 저저저저저 못감따는 거 같죠? 여기서 잠깐 놀라지 마세요 제 이름꽃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발요 윤희영이라는 사람은 나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일까? 밝은 사람이다 밝잖아요 또 그리고 좀 섬세한 거 같아요 밝고 섬세하다 또 한 가지만 더 사람들을 좋아해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좋아해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박석신 화가 영감이 떠올랐는지 캔버스 위에 이름꽃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캔버스를 가득 채워가는데요 눈앞에서 보고 있어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윤희영입니다 대박 지금 윤희영은 손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손붙잡고 어쩌면 윤자는 누군가를 앞으로 당겨주는 모습일 수 있어요 함께 가지 않을래?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향기와 내 꽃빛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아 저 지금 울리시려고 지금 이 형 씨였어요 이 꽃 손잡고 함께 그러면 꽃빛과 향기를 만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았어요 잠깐만 울면 안 되는데 이게 진짜 감동이네요 글자로 이렇게 감동받는 거 처음이에요 그게 그림이니까 대청호반 신촌마을에 활짝 핀 이름꽃 할머니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 이름꽃을 보고 환하게 웃으시겠죠 할머니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모든 예술이 그렇겠지만 일방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감동이라는 거는 공유되어야 한다 이름꽃이 그렇더라고요 공유되어야 한다 나도 그려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 감정은 똑같이 공유되니까 박석신 화가는 15년째 안병동 환자와 가족들의 이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슬픔을 어루만지고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치유를 안겨주는 이름꽃 선물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스스로 또 자청해서 봉사활동처럼 다니시면서 이름꽃 그려주시잖아요 봉사는 아니에요 저는 봉사라고 말할 수 없고 내 또 다른 작업의 형태 예술가가 하는 모든 행위는 작업이니까 내 예술 작업의 한 분야의 프로젝트지 이름꽃 말고 또 어떤 그림들을 그릴까 궁금해 박석신 화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수목바탕에 채색이 된 한국화가 많았는데요 작품마다 쓰여진 짧은 글귀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가님 작품 보니까 아까 이름꽃도 그렇고 여기 있는 작품들도 그렇고 한쪽에 글귀가 적혀있더라고요 이게 한국화의 특징이면서 또 작가님의 특징일까요? 두 가지 다 사실 이 시대에는 좀 전통미술이 전통적인 게 좀 이렇게 좀 대우를 다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가져온 거야 이름에 문인화라는 형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름꽃 그리고 글씨 그리고 짧은 씨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내 생각을 그림 옆에 짧게 쓰는 걸 그래서 저는 화씨라고 표현해요 화씨 한국화는 화선지에 그림을 그리고 다시 풀을 칠해 화판에 붙이는데요 그런데 아이돌 가수들을 그린 듯한 인물화도 보입니다 작가님 요새는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요즘? 요즘 풍경을 좀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풍경 스케치 여행도 많이 다니고 요즘 인물이잖아요 저는 사람도 풍경이다 요새 그런 시리즈를 그리고 있답니다 아이돌들이잖아요 아니 아까 봤을 때 저도 아이돌인 것 같았어요 누구를 그리신 거예요? 이거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SES 요새 뭐 블랙핑크로 갈아탔지만 뭐 이게 다들 새로움이에요 우리 대중 예술도 늘 새롭게 변하고 있잖아요 예술의 기본은 그 같아요 늘 변화되는 것들을 잘 담아내고 요 붓 좀 잡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같이 참여를 쳐주세요 한번 쓱 그렇죠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 작업을 한다는 건 늘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박석신 화가 시간이 날 때마다 화구를 챙겨 다양한 스케치 여행을 떠나곤 하는데요 화폭 위에는 여행지에서 보고 느낀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갔다 오는데 여기 혹시 어딘가 아실까요? 모르겠어요 울릉도에 도동항이에요 도동항 도동항? 너무 좋아하는 한국이기도 하고 울릉도를 계절마다 다 가봤는데 너무 멋진 곳이에요 여기 도동항 그다음에 이거는 안 갔다 온 사람도 알아 어딜까요? 독도 독도에 있는 선생님 맞아요 스케치를 그림으로 화면에 담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만났던 내 감정도 가져와야 되고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도 가져와야 되고 거기서 만났던 마음도 가져와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역사도 가져와야 돼 그래서 여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림은 달리 말하면 여행이다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뭘까요? 계획? 새로워지는 거 늘 변하는 거 지금 대청호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저만의 미술관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미 터닫기하고 설계 마무리하는 중인데 이름꽃 미술관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요 누군가가 그런 작품을 감상하러 오는 게 아니고 누구든 오세요 당신이 작품일 수 있으니까 당신의 삶이 예술이다라는 의미를 이름꽃 미술관의 프로젝트로 담아보고 싶어요 저마다의 소중한 이름에 한 떨기 꽃을 피워주는 화가 그 꽃으로 하여금 그간의 삶이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화가 박석신 화가의 이름꽃에는 한마디 말보다 귀한 위로와 치유가 스며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스러운 이름꽃이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